이겸어 올 시간 다 됐구만 잠깐 앉아서 기다려야겠어 흔들 의자 흔들 의자 흔들 의자 흔들 의자 흔들 의자 참 감히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내 딸을 넘봐? 확실하게 얘기해 놓여야겠구만 아버님이 오늘 날 왜 불렀을까 오늘은 점수를 따야지 초인종종종종 쫄컷 열림 철컥 열림 한 번 한 번요 한 번 다 같이 종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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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아버님은 무슨 누가 일단 자리에 앉게 네 쇼파 푹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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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푹푹신 일단 뭐 왔으니까 너희가 차라도 한 잔 할테인가요? 저는 음료수를 먹겠습니다 그래 음료수 마셔 단스 콜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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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콜콜콜콜 푸님 푸님 쇼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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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로드 자네도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자네 부른 이유가 말이야 내 딸한테 자네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자네 변변한 입벌이, 돈벌이도 없다고 들었네? 자네 뭐 하는 일이라도 있어? 서울에 있는 근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? 잠깐만 의자 끌어, 의자 끌어 아니... 아니 그럼... 병원에 다니면 자네 그 의사야? 환자입니다 안 그래도 더 큰 병으로 옮길까 생각 중인데 그 축구차가 다... 알았어 알았어 마음대로 해 이건 뭐 애지당초 긴 말할 필요가 없었어 서랍! 서랍! 현찰을 쳐다, 현찰을 쳐다 돈 천만 원으로 이거 가지고 내 딸하고 헤어져 주게 아버님 왜? 부족해서 그래? 장식아 수비오, 수비오, 수비오 한 장 더 헤어져 주게 의자 끌어 아버님 저 그런 놈 아닙니다 아니긴 뭘 아냐 내가 딱 보면 다 아는데 아버님, 무릎 꿇고... 아버님 저, 안나랑 사랑을 허락해 주십쇼, 예? 안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십쇼, 아버님 아버...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야? 어? 구함 덮고 오빠 일어나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그냥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할 얘기? 이건 뭐예요? 돈 꿇어, 돈 꿇어, 돈 꿇어, 돈 꿇어 돈 봉투 잡고 이러실 거예요? 하여튼 니들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아빠가 반대하셔도 저 이 사람은 결혼할 거예요 뭐? 어떻게 네가 겁나게? 에이 따귀! 너 정말 그렇게 하면 부모 자식간이 언두 끊는 거야? 상관없어요! 상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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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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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약이요 아... 캡슐, 캡슐, 아... 아..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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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.. 뜨거운 물이에요 아 뜨거워! 하하하하 저... 이 집 나갈 거예요 뭐라고? 나가? 오쩡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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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너무하세요 씨퍼! 웅쩡! 안녕히 계세요 안내, 잠깐만 기다려 너 혹시... 꼭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저놈하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? 너 혹시 저놈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는 거냐고!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? 무? 어... 무? 아 그..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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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.. 설마... 아빠... 어? 임냄새 쩔어요 어? 어? 건강하세요... 위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... 어... 뭐... 어떻게... 어... 아... 아우... 진짜... 안내, 야... 이런... 제... 짱... 띵... 동... 아유... 아유...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어요... 아하하하... 안내... 아유...스패... 아유... 아유...